소영 언니 안 받아요! 네 제가 안 받아요 저 났네 우리 어 저 아 저 소영 언니 엄청 편해 아 안 찍었어요 가만히 있지? 하이쌤 하이쌤 럭크홈 갔어 여보세요 쌤 안 찍고 있어요 지금 찍고 있어야죠 언니랑 같이 찍은지요? 저희 먹방 찍었거든요 먹방 찍었어요? 네, 연수인 천놈이. 내 입인데, 짧은 거 같은데? 알았어요. 그거 내가 입고. 야, 김다희. 언니 보고 인사도 안 해? 아, 빨리 했잖아요. 콘대야. 아, 맞아. 야, 콘대라고. 소서랑 계속 같이 다 여쭙는 거예요? 아니요, 얘가 자꾸 따라와요. 따라와요? 연수님은 3개요? 네. 조서야. 상이 좀 더요? 아, 정서야. 정서야. 정서야, 나 너 쎄잉 언니. 나도 플러스 같아. 우리는 조용히 이따 갈게요. 지두부듯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소서는 뭐 하나 준비했다고 들었었는데. 얘는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닮았네, 정말 닮았네요. 닮았어요. 베스트 리베로의 효자 참가한다던데? 아, 저 못해요. 다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브 나가네? 네. 근데 네티가 될 거예요. 근데 김다인이 왜 나가? 네. 서브는 안 가요? 넌 가가 지고 있어. 네, 가가 지고. 언니 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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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65. 언니 58만원. 화이팅. 아, 그치. 저기지 뭐. 저기인데. 언니 알아서 해라. 뭐 받으면 언니 하나 사지겠다. 가라앉닛 이길 수 있잖아? 테라앉닛 이길 수 있잖아. 테라앉닛 이길 수 있잖아.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괜찮아. 소영 언니 써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상대팀에서 입어 왔어. 이거 팬테리지? 안 좋은가? 채영아. 네. 제가 너만 조직할 수 있어. 얘네 나한테 못하지. 난 채영아. 같이 손하고 꼼쳐볼게.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말 좀 하라니까. 빨리. 언니 불러라? 진짜? 아. 왜 이렇게 안 좋아? 왜 이렇게 안 좋아? 왜 이렇게 안 좋아? 언니한테. 서브케인 마신 있어요? 바리바리. 스포츠 미 부이스. 응원 부탁. 이거예요. 아. 야 그거 말고 우리 이것도 있어. 시즌이 아니겠다고. 나 왜 이렇게 하는 거 많아. 이런 건 얘네가 해야지. 게임스타의 대표네요. 나는 전문의 추천이라고. 나는 당당하게 투표를 했지만. 팬들이 너무 열심히 했지만. 나는 발탁되지 않았어. 아 이게 그게 아니라. 전문의 추천이라고. 왜 내가 하냐고. 그러니까. 토버에서 전문의로 딱 한 거 아닐까요? 응. 또 봐야 하니까. 이거 서브. 리베리오 참가 선수가 지목하는 사람인데. 스사가 나보고 때려달래. 근데 컬러 볼이 있네. 컬러 볼이 2점이래. 일반 볼은. 블러도 컬러 볼을 넣어. 컬러 볼을 넣어. 그러면은. 언니가 4개를 넣어도. 너가 2개 담으면 중점이 돼. 나의 모습으로. 이거 분명히 막 달아낸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자신감을 받은 거. 나는 뭐 서브진 할 줄 알았니? 싫어요. 나 소쪽이 할 거야. 여기서 만들었잖아. 소쪽이라고. 누굴 탄대. 누굴 탄대. 이거는 근데 별명을 안 해가지고. 맞아. 별명했으면 무조건 다 소쪽이었을 거야. 할 줄 했다. 내가 진짜. 내가 소쪽이 모드를. 내가 너무 잘 보여줘야지. 내가 준비했어? 아니. 준비 좀 해. 내가 준비했어? 내가 준비했어? 내가 준비했어? 이거 좀 올려줘야 돼? 아니. 아니. 다른 사람의 포인트를 해주고. 야. 야. 내가 이렇게 나와. 내가 이렇게 나와. 내가 이렇게 나와. 어. 그러면 소영 언니가 두 점 딱 하면 표정아. 다운. 밭대표에서 설사 가면 될 거야. 설사 가면 될 거야. 설사 가면 될 거야. 설사 가면 될 거야. 너가 내 걸 뭐고. 어. 그걸 네가 춤으로 춰. 이제 짜는 거야. 세레모니를. 지혜는 하이포이지. 그냥. 이거 한 건 알아. 진짜. 원래 이거. 난 뭐가. 근데 다 내가 출데. 하이포의 언니. 하이포의 언니. 너희만. 너네 좋잖아. 이제 1년 됐는데. 네. 카메라 다 알아야겠지. 남은 식당 아래. 남은 식당 아래. 다 들어갔지? 남은 식당 아래. 둘이 같은 팀 되면 절대 안 되겠다. 싸울걸? 큰일 나지. 아. 언니. 봐. 왜 엔젝트 이렇게 나누고 싶어. 왜 나누는 거야. 야. 팀별로 나누라고. 왜 이러는 거야. 막내요. 막내요. 막내도 벗어나자마자. 언니 신나. 바위로 울어. 언니 신나. 좋겠다. 진짜 막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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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막내잖아. 막내대 막내야 우리. 막내야. 하고자. 뭔가 안 맞은거 같다. 허띄아. some people go. 머리와 손에 등도. 핀. 고은 선수까지에요? 고은이 아직 안 나왔어여. 코코야.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코코야. 너만 안 나왔어. 너 때문에 나도 못 나간거 있잖아.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고고. 아 진짜야 나. 아 진짜야 나. 나 하나밖에 안 줬어. 아니 난 한 바퀴 더 한 줄 몰랐지. 엘리콘 다 썼어요. 엘리콘 다 썼어요. 엘리콘 다 썼어요. 엘리콘 다 썼어요. 일단 과자라고. 엘리콘 다 썼어요. 엘리콘 다 썼어요. 엘리콘 다 썼어요. 동현 씨 박수 한 번 해주세요. 아우. 이 세상의 시연소 선수와 악수 한번 하세요. 왼쪽입니다. 왼쪽. 뒤쪽. 여기입니다.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 번. 직접 많이 해주세요. 신영수 선수. 파이팅. 좋으신데요.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시기까지. 2시기까지 가면. 아아. 아아. 저희 막상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출입니까. cou working. 초 함께 승나 정신이 pronto. 고맙습니다. 리팀 어묵 don. instance ly 러스터отоoku. 어. c 아 피. 아 공이 너무. PHONE nineteen. 아이 최애 라 perfect. 배우리로Rh나 sharp. 저 쪽에 한 번 가겠습니다. 펭이요 펭! 펭! 저희 연습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혜란 선수랑 지금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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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1, 2, 3 1, 2, 3 오, 컷! 자, 기대됩니다 화이팅! 3, 2, 3 3, 2, 3 다 바르지, 내가 다 바르지, 내가 아, 우리 선수하는 사람은 얘기한다고 한다고? 지금 들어가 때려도 나 얘기했다 1, 2, 3 1, 2, 3 1, 2, 3 1, 2, 3 일단 찍고 시작합니다 자, 일단 무조건 인이란 얘기죠 첫 번째 시도 러리! 첫 번째 시도 러리! 지금 트로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G-STAR 선수들에게 박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맞았어요? 네 1, 2, 3 1, 2, 3 2, 3 모자 뭐예요? 선물 받으셨어요? 어우 이쁘다 이쁘다 모자 퍼스러워 더 이쁘다 더 이쁘다 으이 진짜 나 이기고 왔어 나가가지고 선수 오빠가 나 올려주고 내가 때렸는데 어, 코버트일 것 같아 내일 카메라 드는 벌칙이었어 우리가 이겼지 그러니까 내가 안 들어요? 안 들지 안 들지 그러면 서영 언니 자기가 들어가 주세요 우리 호텔 어디야? 글로벌 표선 어땠어요? 오늘 공격도 하고 아 공격, 그거 공격 아니에요 그 찬스볼 뒤에 참 네 언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미니깐 안 가? 네? 안 가? 같이 타봐요? 어 너 호텔 안 가? 호텔 가야죠 그립더라 언니가 반딩하자고 뭐야 가자 가자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최영 언니 안녕히 가세요